오빠야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뜬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 너도 그 누구도 말을 안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는데 또 그도 그도 말을 안해요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